옷방 한번 가볼게요. 야, 너무 예쁘다, 이 옷도. 어머, 형님 너무 잘했는데요? 새롭게 옷 괜찮겠다, 새롭게 옷. 위쪽은 제가 좀 찍을게요. 아래쪽은 제가 찍겠습니다. 사다리차 부르셨어요? 여러 입력을 쓰고 있어요. 지미집, 지미집. 아래는 일찍은 내가. 옷 좀 내놔봐요. 일단 제가 안 쓰는 가방이 좀 있어서. 어, 예쁘다. 잠깐만. 파이톤 이거 리얼이에요? 리얼이죠? 리얼이에요? 네. 근데 브랜드 좀 소개해 주세요. 브랜드. 스피로만 만드는 브랜드여서. 이게 저기 뭐야, 비싼 거예요? 아니면 비싼 브랜드의 중저가. 비싼 티옥인데. 합리적인. 합리적인. 근데 이 브랜드가 원래 커스텀으로 오더를 받아요. 아, 진짜? 플러그 예쁘다. 약간 욕심을 좀 냈는데. 사이즈가 요새 딱 좋았어요. 예쁘다, 예쁘다. 몇 번 쓰지도 않았나 보네? 근데. 한 번, 한 번도. 스트랩 있어요, 스트랩. 내가 홈쇼핑 같은데. 죄송한데. 오케이, 가위바위보. 네? 왜요?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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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한 번에 와. 아이씨, 잠깐만요. 데껴가. 잠깐. 스티커 좀 뗄게요. 손에 치기야? 진짜 스티커 뗄 시간 난 지금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겨요, 얘가? 기억이야, 기억이야. 뭔 일이야. 다음 거요. 얘는 양가죽이에요. 양가죽. 이거 브랜드 어디 거예요? 얘는 그냥 가죽 브랜드인데. 브랜드냐. 얘는 새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색깔 있는 가방을 지금 다 유색이잖아요. 욕심나서 얘네를 구입을 했어도 결국에는 다 가방 가방 만들더라고요. 이거는 뭐야? 이건 어디 거예요? 요즘에 이런 프라미드 유명한 거 아시죠? 알아요. 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. 그러니까 얘는 너무 대놓고 이렇게 들면 천식이야. 무심하게. 센 디자인일수록 그냥 이렇게 털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냥 다니는 거. 털에 뭐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는 이상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십 몇만 원. 여기다, 여기다 붙이면 저거 하니까. 망가질까 봐. 이 참도 제가 고른 거예요. 아! 원래 참이 안 달려있는 건데. 사서 붙인 거야? 네. 그렇죠.